오보 오보 그거 알아요? 땅 따먹기? 꾸꾸 눌러줘요 꾸꾸 이거는 한국에서 꼬맹이들도 하고 저희도 어른들도 하고 그래요 이걸 이제 여기다 이렇게 꽂아요 이게 떨어지는 사람이 지는 거예요 제가 먼저 해볼게요 이거? 나 황워 욕심쟁이 파이브 뭐? 파이브 뭐? 파이브 파이브 사자 완전 그거بة 우리가 우리가 oikeaa 근데 우리 이거 진사람 수원 들어주기 오케이 아 이상해지고 너무 많아 나 맨날 게임만 하면은 맨날 쳐 아직도 제 시즌 랭링이야? 아니에요 게임은 냉정한 거예요 아 아 오 오 오 오 오 오 오 그럼요 어떻게 하든 아 이겼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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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이겼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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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처음으로 보고 이겼어요 지금 처음으로 스모카는 진짜로 아 내가 쓴 우영왕 저 업구 백사장이 이렇게 왔다 갔다 했어요 오 오